학습을 한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또 누구나 또 관심을 갖는 행동이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이제 스터디 위치 앱을 구글 플레이나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쓰시면요. 저희 이제 제 자녀나 저희 주변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그 슬슬하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스터디 투 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토큰이네요.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nft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토큰이다. 네, 일단 포인트가 나중에 토큰으로 전환되는 스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게 지금 베타 버전에는 아마 저희 지갑이 저희 앱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베타 버전에는 갖추게 됐고 11월 1일에 출시가 되는데 나중에 nft화도 지금 다양한 아이템들도 게임처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공부하면 포인트를 저희는 노트라고 불러요. 노트를 이제 떨어뜨리는 포인트인데 게임으로 말하면 약간의 주얼리 같은 건데 그러면 그 주얼리가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펜의 색깔이 변합니다. 펜의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처음에는 모나미 볼펜 그런 단순한 볼펜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몽블랑 볼펜 같은 만년필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업그레이드하면 채굴이 당연히 잘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테프네에서 썼던 여러 가지 아이템에 관련된 강화 기술 같은 것들 게임에서 쓰는 흔히 쓰는 업그레이드 강화 기술 같은 것 또는 소모 기술 가차 기술 같은 것들을 조금 조금씩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게임화가 되니까요. 게임화가 되니까요. 게임화가 되니까 조금 조금씩 사용해서 그래도 이걸 쓰는데 지루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상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토큰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는 토큰인가요 아니면 이미 상장돼 있는 그런 토큰일 저희가 작년 말에 해외 거래소 한 군데를 상장을 했고요. 올해 봄에 국내 거래소 한 군데를 상장을 했어요. 그런 토큰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마케팅을 안 해서요. 그래서 이게 상장돼서 환전이 되고 하는 구조까지 저희가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 포인트를 통해서 드림레더스의 토큰을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혹시 티커명이 애덤입니다. 그게 애덤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애덤이군요. 티커명 애덤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주 프로젝트를 보면 백서도 영어로 돼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동남아 시장을 첫 번째 해외 시장으로 잡으셨던데 그럼 앞으로 약간 어느 시장을 좀 타겟팅을 주로 하고 계신 건지 일단은 저희 지금 베타 서비스 나온 타겟 목표는 동남아 시장 맞습니다. 국내에는 알파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그간에 저희 스터디 위치를 쓰셨던 분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QA를 접수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왜 동남아를 타겟으로 했냐면 K컬처가 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글로벌이 제일 가장 K컬처 아니면 K푸드 이런 쪽인데 저희 K에듀케이션도 충분히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유행이 될 수 있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할 거리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동남아 분들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한국어라든가 한국한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스터디 투원의 아까 태도와 행태를 측정하는 걸 또 좀 넘어서 콘텐츠를 제공해도 충분히 동남아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남아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했고요. 실제로는 글로벌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저희가 K코인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K토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정말 교육렬이 높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요새는 학원이 좀 보편화됐다 그렇게 듣기도 해서 그렇게 좀 해외로 K교육, K에듀케이션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럼 이 애덤의 사업 중 하나가 또 카이스트의 교수님과 연구해서 협업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초기에 저희가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이스트하고 협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통해서 사진이나 그다음에 동작을 체크할 때 동일인인가 그다음에 눈동자를 통한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카이스트랑 굉장히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AI 기술을 모델링이라고 해야죠.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1년여 이상 저희가 같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학습 측정 AI 알고리즘일까요? 고과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 상용화를 못 시켰어요.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상용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양이 커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앱에 적용해서 집어넣기가 지금은 조금 양이 커서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이 학습 알고리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AI의 코칭으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로 평양화가 될까요? 그 연구는 아마 올해 내로 종료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비를 더 대서 AI 학습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디바이스와 앱이 훨씬 많이 퍼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그 학습 데이터들이 모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서 정밀한 이제 초개인화된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좀 더 이제 프로젝트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 백서상의 로드맵에서도 상당히 골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바이스가 저희는 디바이스에 이어셋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이어셋은 안경이나 이런 개인화 도구보다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셋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부착하거나 그러면 뭘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이어셋을 터치했을 때 정말 이 친구가 잡지를 봐도 되고 태블릿을 봐도 되고 PC를 봐도 되고 이런 템플릿을 봐도 되고 이 친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 모르는데 알려줘. 말로 했을 때 바로 코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 수학 문제 풀고 있어. 딱 보니까 지금 미적분 문제예요. 그 미적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줘. 지금 뭐 사실은 채취피트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나만의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훈련까지. 그러니까 잘 안 풀려. 지금 난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그러면 너 지금 3분 쉬고 해.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늘 비트 듣고 하자. 아니면 지금은 수학하지 말고 영어 단어 외우자. 뭐 이런 코칭까지 학습 티칭 코칭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미래고요. 정말 미래에는 또 그러니까 저는 ai 코칭이라고 하셔서 약간 이 학생의 장단점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거를 분석해서 학업 스케줄 같은 걸 짜주는 그런 코칭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면 잘하는 친구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딴 건 다 좋은데.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패턴 또는 자꾸 학생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저면허 시험이 3번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럼 잘하는 사람들의 너 같은 스타일은 이런 문제에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꼬집어내서 줄 수 있는 그런 코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초개인화된 학습 코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다가 신문도 사실 학습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문을 읽다가도 어디가 모르는 단어나 또는 모르는 알고 싶은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화된 학습 코칭을 가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궁극적인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지금 아주 초반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 진학사와 함께 한다는 게 나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진학사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육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it 관련된 수험생 또는 학업에 관련된 it 정보는 가장 교육 부담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가 자작년까지 콜라보 했던 것들이 이제 수능 입학 설명회 nft를 작년에 nft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nft를 통해서 좀 더 딥한 입시 설명회를 듣고 싶은 분들한테 nft를 발행했는데 몇 시간 만에 다 완판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콜라보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LG랑 하는 이 협법 디바이스를 시험 테스트하는 데에도 진학사 회원님들을 학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한 200명한테 이게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저한테 진학사는 진학 어플라이로 입시 원서 넣은 기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입시 설명회 nft까지 발행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진학사 회원들 대부분 학생들이겠네요. 네. 그런데 진학사가 큰 서비스가 또 하나 있어요. 캐치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잡코리아 같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회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20대 30대의 취준생들이 주로 타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첫 타겟은 그쪽을 좀 보고 하고 있어요. 학생들 보이세요? 네. 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학생은 왜냐하면 이제 19세 미만이니까 대학을 간 이후에 저희는 한국의 어떤 토큰러가 되기 위한 기초작에 저는 미성년자 2사가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교 간 이후에는 이제 저희 타겟 고객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캐치 에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취준생이 좀 더 뭐랄까 학생보다는 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절박할 수도 있죠 . 네. 저도 혼자 취준할 때 정말 이 엉덩이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그랬을 때 보상이 있었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이 스터디 리치 어플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네. 기존 타이머하고 그다음에 학습 계획 그다음에 ai 카메라 중심의 스터디 리치 알파 버전이었다면 지금 베타 버전에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 기능이 첨가됐습니다. 가장 큰 기능이 하나가 그 채치pt 기능이 들어갔어요. 채치pt 4.0 유료화 버전이 지금 탑재가 돼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하시라도 터치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짜로 . 유료 버전을 공짜로. 네. 공짜로 이제 저희가 비용을 지불 하고 사용자분들은 포인트를 얻어서 그걸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어디에서 공부하느냐가 또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좀 가져지잖아요. 예를 들면 독서실에 가 있다. 이 친구가 그러면 공부하는 거죠. 지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독서실 학교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체킹을 마킹을 해서 그쪽에서 공부해서 자기 lbs를 온 하면 보상이 더 가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 약간 포켓몬고 같은.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기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저희가 그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킬링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발을 했어요. . 최근에는 이제 위핀과 파트너십 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위핀에는 원래 지갑 회사 거든요. 이 교육과 원렛만 두고 보면 연결점이 잘 연상이 안 되는데 .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adam 이라는 토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스터디 위치 앱을 통해서 또는 나중에 발매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획득된 포인트를 어찌 됐든 저희 토큰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스와핑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갑 서비스가 필요했고요. 어차피 위핀은 외부 서비스 사업자니까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손쉽게 저희 포인트를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에 제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원렛을 활용해서 이제 토큰화 시키고 그 토큰을 이용 하고 지갑에 넣어두고 다 순차적으로 같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혹시 코인 투자를 하십니까 네. 조금 하고 있어요. 아. 있으세요? 어떤 약간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가 알투 중에 알투로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더리움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 들고 계시군요. 그럼 이 블록체인 시장 코인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 뭐 오늘도 지금 녹화하는 오늘 현재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네. 1억이 넘어갔고 7만 3천이 넘어갔나요 하여튼 네. 터치하고 왔죠. 네. 터치하고 또 내려왔지만 하여튼 더 정구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상황 굉장히 밝은 것 같고요. 내년도를 기대하는 미 대선 도 기대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 기대하고 뭐 알투코인이 뭐 또는 윙코인이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은 다른 뭐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뭐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코인을 빌드하는 토큰을 빌드했던 기존 사업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자들을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그래서 투자환경이나 상장환경들이 좀 더 좋아지기를 내년도에 바라는 마음 입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도. 그래서 김치코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주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 그런 이미지를 저희도 k코인이라는 k를 달아서 k코인이 돼서 해외의 거래소에도 당장이 좀 들어가고 또 해외자금도 들어와서 좋은 선의 의미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좀 한국 프로젝트들이 k코인이라는 k토큰이라는 이름을 달고 좀 나가고 싶은 게 내년의 바람 입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애덤이. 저희가 이제 좀 선봉장 을 섰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층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시 거든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교육 토큰이라고 저희가 좀 생소로운 어떻게 보면 컨셉이잖아요 . 플레이 턴이나 무브 턴의 개념보다는 조금 생소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또는 유사 어떤 프로젝트들 많이 조사했어요 .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오픈 캠퍼스라는 글로벌 토큰이 하나 있고요 . 그 이외에는 사실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필척할 수 있는 토큰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인데 교육도 교육이라는 관심이 비단 학생한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연령과 성별과 이런 걸 떠나서 학습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노력들은 막론하니까요. 연령과 성별을. 그래서 학생들도 물론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활에 좀 가까운 어떤 내 생활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의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글로벌이 저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가 되는 게 희망이고요. 거기에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 제가 아마 저희 애덤 이라는 토큰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전개하지 않아서 이 지금 블록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스터디 위치 앱을 뭐 구글 플레이나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쓰시면요. 저희 이제 제 자녀나 저희 이제 주변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그냥 쓸쓸하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게임 하듯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 토큰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자나 오겠네요. 아 그러길 너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코인을 꿈꾸며 교육계에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계시는 폴뉴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